오늘 장난이 있네요. 시장님. 예, 근데 저쪽에 지금 보니까 비가 와서 아까 저쪽으로 걸어오다 보니까. 안녕하세요. 어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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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끌고 오셨어요? 이재명. 전남 시장님. 경기도 선거. 예, 그래예. 여기도 경기도니까. 아이고, 잘 보고 있습니다. 전화 부탁해요. 예, 반갑네. 이끌고 오셨어요. 예. 고향이 저희 동네 같으네. 안동. 안동이네. 내가 안동인데. 그렇긴 해. 안동 어딘데? 안동예? 안동 어디죠, 어머니? 안동 어디고? 하얀마을. 하얀마을. 대구예요, 대구. 대구야. 그래요, 반갑습니다. 예, 예.